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것저것 뭐랄까 전에는 한글 사용을 좀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시점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을 빠르게 빠르게 못 꺼내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말을 잘 꺼내고 있어요. 굉장히 빠르게 꺼내는 건 아닌데 막 더듬거나 이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. 말하는 속도가 빠르진 않는데 평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속도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가끔 가다가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부분은 있어요. I'm looking for something. 이게 아니라 아까 거기에 있었는데 이건가 보다. Something that I can use. 이건 제가 고쳐준 건데 어쨌건 간에 지금 룩에서 파생되는 게 룩 4이면 뭐뭐를 찾으려고 하다가 되고 룩 8이면 보다가 되고 룩이면 어떻게 보이다가 되는데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. 전에 한번 가르쳐준 적이 있고 그걸 안케넣는데 잘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숙제는 지금 쉐도잉이랑 안케랑 트랜슬레이션이 세 개를 주고 있는데 3일자부터 숙제가 안 오고 있었거든요. 근데 뭐 휴가 기간이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잘 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 다른 부분들을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부분인데 뭐 어떤 글쎄 그 취미나 이런 걸 물어보면 이야기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화가세요. 화가이신데 좀 창의적인 부분을 AI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노래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그 노래를 써보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용필 씨의 무슨 강에 대한 무슨 얘기 나오고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했더니 자꾸 사람을 그려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. 그 노래를 다 쓰니까 그리고 또 사람 빼고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을 계속 안 빼줘가지고 제가 나중에 후보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죠. 잘. 그래서 아이한테도 말을 한 거예요. 아이한테도 그 그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야기들 내가 만들어서 주는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동화책에는 삽화가 들어가잖아요.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 삽화를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책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좀 넣어봤는데 팔이 좀 이상하게 나온 거 있죠. 이런 것도 나중에 수정하면 되거든요.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이런 거 뭔지 모르겠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바 이런 거 있단 말이죠. 이런 거 수정하면 돼요.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글쎄 손 같은 거 이상하게 나온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수정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언젠가 그림 그리는 걸 지금 잘 못하니까 본인은 그런 것들을 언젠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플 같은 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줬습니다. 지금 제가 설정을 완전 잘못해놔가지고 다 그림이 별로 안 예쁘게 나오는데 이런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. 그죠? 설정을 다시 한 번 잡아야 될 것 같긴 해요. 어쨌건 간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. 수업은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계속해서 아예 인터넷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끊기더라고요 소리가 그래가지고 더 진행을 해도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져가지고 진행을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. 왜 그런지 어머니랑 카톡으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없고요. 아이가 또 조금 늦게 들어왔죠. 오늘 한 3분 정도 늦게 들어와서 원래 좀 늦게 끝내려고 했는데 수업은 인터넷 문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. 대신에 뭐 다른 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을 제시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 그렇게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.